비슷비슷한 온라인 마라톤 대배들 그리고 비슷비슷한 언택트 마라톤 대배들 그냥 알아서 인증하세요 이렇게 하는 러닝 이벤트들 이제는 조금 지겨우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온라인 마라톤 대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집에 계시던 여행을 가시던 아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랄까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저도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지만 저 사랑하는 러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정에는 없었던 특별한 타임투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임투런 스페셜 크리스마스 특집이죠 참 그 전에 타임투런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타임투런은 저 민티런이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달리는 온라인 마라톤 대회입니다 2022년 5월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놀라운 온라인 마라톤 대회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약간 거짓말 같고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9번의 타임투런을 했거든요 이 타임투런이 전부 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달리기를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 타임투런을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스페셜 타임투런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투런 참가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타임투런 하는 시간에 달리기를 하러 나가고 그리고 타임투런 방송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신청하실 것도 없고요 특정 앱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특정 앱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냥 방송을 들으면서 워치를 쓰시던 앱을 쓰시던 그냥 달리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온라인 마라톤 대회와는 다르게요 풍성한 음악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 재미있는 미션도 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날짜는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에 방송이 시작되고요 20분간 워업을 하고 9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고 10시에 달리기가 끝납니다 자 1시간 달리기죠 근데 1시간 달리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30분이나 더 짧은 시간을 달리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으로 시간을 계속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이어폰만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아 참 그리고 그동안 타임투런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일정 기간 동안 팟캐스트로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각 팟캐스트별 주소는요 유튜브의 영상, 설명회 그리고 민티런 유튜브 채널의 공지로도 제가 남겨드릴게요 부득이하게 팟캐스트로 들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유튜브로 좀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미션을 제대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팟캐스트 공개는 딱 25일까지만 크리스마스까지죠 그때까지만 공개가 되고 그 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12월 23일 특별 이벤트 타임투런 스페셜 크리스마스 특집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투런 제가 링크는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들어가셔서 한번 이전 타임투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달리기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12월 23일에도 정말 특별한 달리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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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